지난 30일 뉴욕시 브루클린에 위치한 델리 앞 한 남성이 칵테일에 불을 붙입니다. 그 화염병을 매장 안으로 재빠르게 던집니다. 재차 화염병을 던지려 하자 지나가던 목격자가 왼손으로 그를 저지합니다. 화염병이 던져지자마자 델리 안은 삽시간에 불길이 번집니다. 놀란 델리의 주인과 직원은 재빠르게 매장 밖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직원은 범인을 추격하다 범인이 소지한 칼에 찔려 부상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호출 3분 만에 출동한 뉴욕시 소방관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뉴욕 소방국에 따르면 범인은 38세 조엘 맹겔씨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보복을 위해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총 2명의 부상이 있었습니다. 조엘 맹겔씨는 현재 방화죄, 폭행죄, 불법 무기 소지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